가수 영탁이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해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 이 탁스월드를 소개했다. 영탁은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 탁스튜디오에 공개한 탁스월드 티저 영상에서 브라질 삼바 춤을 추고 유럽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손흥민으로 변신해 축구를 하고 조선시대 선비로 변신했다. 이번 티저 영상은 탁스월드라는 콘서트 타이틀에 어울리는 콘셉트로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탁쇼 이 탁스월드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린다. 티겟은 18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오픈된다. 영탁은 전국 투어 콘서트에 앞서 4달 1일 정규 2집 홈 FOAM을 발매한다.